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신포의 양식사업소 건설부지를 방문해 지방경제발전회의를 열었습니다.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신포를 찾아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부지를 둘러보고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포시가 몇 년 후에는 제일 잘 사는 부자시가 될 수 있다며 양식업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. 통신에 따르면 신포시는 김 위원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시범 창조사업 시범 단위로 정해진 곳입니다.